랑카위 하늘 지금 아침 7시에요 아침 7시에 랑카위 하늘입니다 여기는 중국인 거주진대입니다 랑카위는 공기가 맑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맑고 전기줄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랑카위는 없는 것 같아요 새들이 엄청 반기네요 아침으로 자 trotzdem 랑카위 아침은 좋은게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거 같습니다 다음에 랑카위 아침씨 지금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. 시들에 찢어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